오늘이 무슨 날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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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린이날을 오늘을 모으신 분은 노래, 의샤라는 노래 가수 이름이 되시죠? 예! 안 들려요? 예! 이형재가 누구예요? 네! 다섯! 이형재가 수고합니다 아삭불타는 이 기쁨 그가 좋아 내겐 있는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 사랑의 눈방 빠질 것 같은 저녁의 환한 그 여자 이러면 나의 어쩌면 좋아 이 말은 어쩌면 좋아 깨끗한 듯이 있어요 유혹하지 말아요 노란 날 좀 말려주세요 아삭불타는 이 말은 노란 날 좀 말려주세요 아삭불타는 이 말은 아삭불타는 이 기쁨 그가 좋아 내겐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사랑의 눈방 빠질 것 같은 저녁의 환한 그 여자 이러면 나한테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이 말은 어쩌면 좋아 아삭불타는 이 말은 아삭불타는 이 말은 노란 날 좀 말려주세요 아삭불타는 이 말은 아삭불타는 이 말은 노란 날 좀 말려주세요 아삭불타는 이 말은 아삭불타는 이 말은 아삭불타는 이 말은 아삭불타는 이 말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 달에 이렇게 행복한 자녀 수가 있어요 그죠? 정말 훌륭합니다 훌륭하고요 이전의 일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국민의 강 이전에 만들어 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국민의 강 우리 팀장의 여자 2분 전쟁이 이따 다시 송이 올릴텐데 큰 박수 한 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조명하고 음영해 주신 우리 총 감독님에게 박수 한 번 주세요 흥미로운 초반동의 스티치 여러분들 정말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우리 앞에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황 주신 우리 광진 회장님 네 박수 한 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광진 문화 우리 박윤님 우리 반장님 황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봉이 정말 회장님 말없이 꾸준하게 같이 해주신 우리 회장님 도봉 회장님 어떻게 있어 소름을 들어보세요 네 우리 황 보내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도봉이 형 우리 총무님 어떻게 있어요 소름을 들어보세요 황 보내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총무 우리 임의경 회장님 어디 계세요 소름 들어보세요 좋은데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여러모로 어 팬분들 빠진 없이 네 이렇게 잘 들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함께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랫동안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계속해서 하나 더 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흥겹게 춤추면서 같이 즐거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뒤에 우리 정말 오늘 소중한 우리 어 저에게 정말 이 자리에 쓰게 해주신 우리 선생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따 한 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화만한 고백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뵙습니다 가사 슬픔 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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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던 너와 나 지금 무엇을 할까 생각이 잠기면 아예 없이 결단이 견디워지네 불파른 운동장 목마른 교잇을 열들고 잠이 들고 이대로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황홀한 그 한마디 진도 잊지 않았어 내게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황홀한 그 한마디 진도 잊지 않았어 내 온 입을 따른 거리 바로 눈물빛 아래서 희열 없이 헤어진 너와 나 지금 넌 있을까 추억이 잠기면 아예 없이 내 맘에 놓아지네 불파른 운동장 목마른 그 입술 열들고 잠이 들고 이대로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황홀한 그 한마디 진도 잊지 않았어 내게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와, 추억 추억! 역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재 씨가 천장에 나를 구했나봐요 이렇게 멋진 분들하고 있을 시간이 저는 별로 없거든요 자, 그럼 이영재 씨의 아쉬원도 끝마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오늘이 벌써 시연에 빠진 것 같네요 아쉬원도 괜찮은데 오늘의 첫 공연에 빠진 것 같네요 오늘의 첫 공연에 빠진 것 같은데